잠시만요 잠깐만요 저기 도우미님 저 분 저 분 저 주황색 티셔츠요 잡아주세요 2번 중지해주세요 2번 중지해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니 죄송합니다 잠시만 내려가주세요 어 그러구나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무대 위로 네 이상한 분이 나입을 해서 우리 잠깐만 위에 따고 가는 시간 가질게요 연락 좀 해주세요 동부님 연락 좀 해주세요 미안해요 우리 이거 정리되는 동안 무료 입장권 드릴테니까 가위바위보해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가위바위보